이낙연 측근 남평호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백이라고 보도도 안 해주고 본인 스스로도 자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폭로래요. 자기가 한 잘못을 얘기했는데 폭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언론들 대강해요. 내가 대장동 의혹을 최초 제보했다. 이게 MBC 뉴스 를 갖고 온 이유는 제목이 가장 드라이하게 빠져있는 거였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이낙연 측근 남평호. 내가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 이게 가장 드라이한 건데. 보세요. 단독 남평호. 이재명 측이 대선 패배 원인을 왜곡한다. 빨라진 이낙연 신당식에 이따위로 제목을 달라고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측은 대선 패배 원인을 이낙연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대선 패배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을 저주하고 나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남평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단독이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일단 남평호라는 자의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낙연이 시켜서 했으면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시키지는 않았대요. 단독적으로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 시키면 시켰다 하겠습니까? 자기가 단독으로 했다고 그러지. 저는 일단 이낙연이라는 이 집단이 사익충의형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대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집단 내에는 건강한 사랑과 의리가 발붙일 수가 없어요. 계산적 관계만 있습니다. 오로지. 이런 관계에서는. 이권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리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자기도 나쁜 짓을 하면서 여기서 계산 잘 이익을 주고받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서로 폭로하고 등에 칼 꽂고 이럽니다. 나중에 남편을 한 사람이 또 언제 말을 바꿔서 사실은 이낙연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 거죠. 일단 그 심리상태가요. 자기가 분명히 가해를 하고 한 것이잖아요. 대장동의 의혹이 사실인지를 조금만 객관적으로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제보를 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다 저도 갖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걸 봐서 이게 이재명이 시켰다고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보고 이재명이 시켰다고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죠. 그런 황당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그걸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걸 고수하고 있고 입장을. 안 그러면 자기들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누명을 씌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이것도 일종의 자기네들이 그렇게 저지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수단이다. 혹은 처벌 공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인정을 해버리면 골치 아프죠. 의혹이 없었는데 우리가 제기했다고 하면 쿨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해야 이낙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이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대장동의 주범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식이고 논리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죠. 그 있으면 저 의혹을 꺼냈겠습니까? 대선 토론 때. 진짜 여기서 일한 자님께서 말귀도 못 알아먹는 남평호. 그걸 그따위로 받아들이다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따위로 받아들여서 그 짓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정도면 이재명을 주저앉을 수 있겠어? 이게 중요한 거죠. 음해할 수 있겠어? 이거죠. 그저 소재는 되겠는데 부풀려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게 진짜 정의롭다면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내가 잘못됐다. 내가 대선 패배의 요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애초부터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을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한번 부풀려보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해당 행위 정도를 넘어가지고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범죄죠, 범죄. 범죄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아야 될 인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백을 하게 된 이유가 수사를 피하려고 했던 건가요? 어차피 들어왔잖아요. 그 무슨 기자? 그 사람이. 재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자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김에 어차피 자기라는 게 밝혀졌는데. 아니, 남편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있으면 들어가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의 하나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신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신당에 힘이 실려요? 명분. 그러니까 이낙연이 내세우는 도덕성 문제. 지가 도덕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언어도단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개념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당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저 사람을, 우리 소장님을 대표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대표로 갈아치우자 라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게 소재가 되겠어 라고 해서 일을 벌인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해당 행위잖아요. 그럼요. 해당 행위죠. 왜냐하면 다수가 선택을 했잖아요. 다수가. 그러면 그걸 승복해야 되는 게 기본 도덕성 아닙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럴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쪽은 도덕성을 이상하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예전부터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대장동권이라든가 형수호에 대한 욕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도덕적이지 않다. 자기는 도덕적이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지금도 도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대장동 의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자꾸 뒤섞어버리고 언론에서도 가늠을 안 해주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의도 그렇고. 이 단체에서 도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회의를 열면 시간 맞춰 오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눠서 서로 같이 하고. 그리고 회비 꼬박꼬박 내고. 결정사항 잘 따르고. 결정사항 잘 따르고. 이게 도덕이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어떤 여자랑 불륜을 저질렀어. 이건 이 단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꼬박꼬박 회비 잘 내고 일할 게 있으면 꼬박꼬박 잘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신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동창회의 총무로 선정이 되려고 하는데. 걔는 바람피우고 있어. 그러니까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대장동 의혹은 사실이라고는 확인이 하나도 안 된. 그러니까 풍문만으로. 사실 무근이죠. 풍문만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덕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흔히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사적인 어떤 실수. 예를 들어서 그 새끼 있잖아. 지난번에 노상박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총무가 돼서는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노상박료는 원희룡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뒤섞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측은 계속 이걸 뒤섞어서 마치 개인적인 작은 음집이 어마어마한 음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인데 의욕만 갖고 실제로 그 피해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덕적 잘못은 뭐냐.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고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공익을 대변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한다. 이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큰 도덕입니다. 가장 큰 하자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런데 이낙연 쪽은 그런 점에서는 말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가장 큰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집에 너무 잘해.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교통신으로 다 잘 지키고. 그런데 동창회비를 횡령했어. 생각해 봐요. 그러면 동창회비를 횡령한 애가 비도덕적인 거지. 노상 방류한 사람은 비도덕적인 겁니까? 그 동창회에서 회비를 횡령했으면 그건 영원히 동창회에서 아웃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동창들을 팔아먹었다든가. 배신했다든가. 그게 가장 큰 죄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낙연 집단이에요. 맞습니다. 도덕성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일단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남평호의 심리. 조금 더 들어가서 이걸 해보자고요. 이낙연을 보호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낙연을 보호하고 있는 행위 아닙니까? 이건 의리라서 그런 걸까요? 이것도 역시 사익 추구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봐야겠네요. 서로 짜고 있는 거죠. 이낙연이라는 사람이요. 절대로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측근들이 묻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는 찬에 깨끗하게 항상 하얀 손을 보여주려고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은 그런 방송 인터뷰를 했거든요. 나는 몰랐다. 알아보겠다. 그게 지난주예요. 그러니까 남평호가 대장동 제보, 이낙연은 몰랐고 지난주에야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입을 맞춘 거 같아요. 그럼요. 여기서 만약에 남평호가 이낙연이 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이낙연은 다 자기가 안 했어요. 여태까지 보면. 사람은 정치인생에서. 옵티머스도 자기가 안 했고. 책임을 지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문제가 돼서 자기한테까지 엮여 들어올 경우에는 천해든가 의문사든가 자살하든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검찰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잖은 신사 모습으로 검찰이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깐죽 검찰이라면 엄중 검찰. 거의 극급이죠. 누가 더 악질일까요? 음흉하다. 앞에서는 신사인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아는 사람을 보고 음흉하다 그러죠. 음흉한 스타일이죠. 대표적으로. 남평호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쫄따구죠. 쫄따구. 한동훈과 오히려 닮아있네요. 네. 이낙연 쫄따구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는 평생. 인정 욕망이 있는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일단 이런 집단은 이익을 가지고 충성을 바치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챙겨주겠죠. 남평호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그런 관계에 묶여있다고 보시는데요. 남평호는요 사실은 뉴탐사의 이전 보도에 의하면 최성애하고도 최성애한테 가서 일정한 메시지를 이낙연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측근이네요. 최측근이네요. 윤현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굳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강서갑에 출마할 야심을 품고 있다고요. 만약에 이낙연이 당권을 장악하면 강서가 민주당으로 나갈 거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신당으로 하더라도 역시 공천은 당연히 바뀌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립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해코지를 갖다가 막 할 텐데 어떻게 주변의 군소정당 등을 하고 연대를 하지 않고 혼자서 민주당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낙연 신당은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보수대연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격 공천을 오히려 얘네들이 할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 자격 공천을 하듯이 둘이 합하면 진짜 시너지가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양쪽에 자격 공천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갖고 와서 연동형이 됐든 병립형이 됐든 양수겸장이에요. 병립형으로 갔을 때는 재앙이 닥쳐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남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기한 크림 페인 릴리프 크림입니다. 스텔라인 마마의 창업자 마마님 한지원입니다. 스텔라인 마마는 천연에서 유배한 성분으로 온 가족을 위해서 만든 엄마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5일 가해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객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리고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후끈하면서도 시원하게 풀어주는 바르는 파스 페인 릴리프 크림 1개 구매 시 13,900원의 배송비 별도 3개 구매 시 본품 1개 더 무료배송으로 드립니다. 문자,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텔라인 마마 스텔라인 마마 바르는 파스 솔직히 파스랑 비교를 하면 스텔라인 마마가 기분 나빠해야 돼요. 이거는 유기농 오일로 만든 그러니까 인류의 지혜가 담겨있는 특별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파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열이 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몸에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 페인 릴리프 크림은 유기농 에센셜 오일 중에서 이렇게 열감이 나게끔 한다거나 그리고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곱 갠가를 섞었대요. 그래가지고 잘 발릴 수 있게끔 크림제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흔히 말해서 박찬호 크림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박찬호 크림은 화학 약품들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유기농 에센셜 오일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고 또 몸이 더 좋아하는 그런 크림입니다. 페인 릴리프 크림 발라놓으면 결리는 그런 근육들이 후끈후끈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풀린다고 하죠. 그렇게 부드러워진 다음에 저절로 시원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특히 겨울철에 여기저기 결리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한번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를 사면 무료배송이 되면서 실제로 한 개당 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파격적인 가격으로 오니까 여러분 전화 주십시오. 010-8639-3477 문자로 주시면 사장님께서 더욱 좋아하십니다. 010-8639-3477입니다. 그리고 편백수 가겠습니다. 스플소리 편백수는 이름 그대로 편백수가 유일한 전성분인 제품으로 인공향이나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편백수의 자연향은 천연향 특성상 향의 지속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탈치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분사하는 순간에는 마치 숲에 온 듯한 느낌을 드려요. 공간에 향을 더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탈치의 기능을 두고 있어 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구를 드리거나 새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스플소리 편백수와 함께하면 환경 호르몬이나 불쾌한 냄새가 없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드려요. 환기가 어려운 환절기나 겨울철 스플소리 편백수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김성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팅방에 또 단춧장 님이 거꾸로 말하시네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 정의당 개혁연합신당이 안 들어옵니다. 낙지당 안 들어옵니다.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성수TV의 핵심 정리 특강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발. 자 이 편백수는 진짜 신박한 게 제가 이 편백수 가져가가지고 새 이불을 선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새 이불이니까 좀 냄새도 나고 좀 찝찝한 분이 있잖아요. 편백수를 쫙 뿌렸어요. 이불에 쫙 뿌리고 바람이 싹 들게 했죠. 세상에. 한 시간 뒤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편백나무 사우나에서 나는 것 같은 은은한 향. 그것만 남고 나머지 역한 그런 향들이 싹 사라졌어요. 탈취제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거 신발장에 뿌렸는데 신발장에 퀴퀴한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나서 갑자기 내가 신발장을 편백나무로 다 바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탈취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포르말데이드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용들도 하고 있고요. 또 무조건 99.99% 항균까지 해주니까요. 편백수 한번 지금 써보십시오. 이 편백수는 편백나무 잎을 찌듯이 훈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백수 100% 성분인 게 귀하다고 하거든요. 인공향 첨가 안 돼 있고요. 또 알코올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잎에서 추출한 편백수 010-2372-4835 010-2372-4835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정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마음이 아픈 우리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올해를 떠올리면 참 가슴 아프죠. 시작할 때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끝날 때 또 이성균 배우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좀 이렇게 가슴 아프지만 내년은 윤석열 정권이 저는 버텨내지 못할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을 좀 잘 다잡으시고 새해에 다시 투지를 살려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들이 받은 상처도 함께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TV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김성수TV에서 더 이상 방송이 없습니다. 목요일날이 제일 한가한 그런 날인데요. 김애리님, 시나브로님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짤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따 저녁때 김성수TV의 독특한 짤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